산아 왜 이렇게 울어 아침에 울어 나나 가자 응 잘 잤어 하이구여자 나나야 나나 가자 빨리 가 미미야 버리가 안 보이네 빨리 와 나나야 다 먹었어 잘 먹어야 돼 뭐 털이 없다고 또 미미 미미는 왜 넣으셨어 우리 미미 미미가 왜 그럴까 같이 지내지 미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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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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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미미 미미야 미미야 엄마가 없어서 어떡하냐 우리 미미 아이고 머터위도 없고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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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 에휴 바여워라 뭐 같이 잘 놀아 흐흫 먹구라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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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유자 흑 흑 흑 장순아 흑 흑 흑 또 또 또 또 싸운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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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 잤어 가자 장준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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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장준양 가자 이리 와요 이제 왜요? 가자 가지마 빨리 먹어 매구 매구야 다 먹었어요 이제 둘이 엄청 먹는구나 돼지들아 싸우지들 말고 놀고 있어 누구는 어디 가니 싸우지 말고 있어 구름아 구름 구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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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식동 어디갔지 구름아 아 이런데로 어디갔지 백녀사 미미야 나나 아이고 별이는 아직 다 났네 코코야 미미야 미미야 이리와 벼리가 어디갔지 벼리가 왜 안오니 벼리 이 녀석도 어디갔대 미미 미미야 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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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라 발바닥 아이고 예뻐라 지냈이나 이빈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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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간enes 미미 미미 이리와 충분한 미미 우리 산이 야 아이고 우리 산이는 표범인가 표범 산이는 표범인가 표범 야왕 잘 타지 산이야 아이고 코코 애교 보기 애교 코코 애교 후후 코코 기분이 좋구나 코코가 상처가 좀 많나 보자 오늘 약을 안 넣을 뻔했네 약이 먹자 약 코코 코코 아이고 아이고 내일 놀자 코코하고 잘 놀고 있어 코코는 산이 잘 지키고 야야 장순아 아이고 이제 또 발라 당해 오늘 안 싸웠어? 율무야 이리와 율무 율무야 빨리 와 이리로 이리와 율무 가자 오빠라 우리 이제 가자 가자 율무야 가자 빨리 와 가자 빨리 이자 이리와 율무야 율무도 빨리 와 이리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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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순이가 앞장 서자 장순이가 앞장 서세요 거기다가 또 유자 공격하지 말고 여자가 율무어빠한테 또 혼난다 그러다가 가 흫 흫 하니 하니 너 왜 또 또 유자한테 또 가냐 또 유자한테 또 가냐 또 공지 말랬더니만 장순아 고마는 하자 이제 네 빨리 와 유자 가 장순이 이리와 가자 가자 아이고 아이고 꼼꼼해 그만 꼼꼼해지네 아이고 이자 잡을 기회 고마웠어? 장준이야가 안 싸웠어 오늘은?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유자야 우리 예쁜 유자 아이고 예뻐라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?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? 우리 유자가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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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 갔다 왔어 별이 어 예석아 흐흐 흐흐흐 사미야 여기 엄마와서 기분이 좋아?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이 녀석이 아이고 또 냉기면 어떡하니? 다 먹어야지 흐흐흐 지ridge